안녕하세요. 보드라이브의 한마리곰입니다. 포메이션은 2인 전용 추상전략 게임입니다. 난이도는 별 한 개 드릴게요. 세팅하겠습니다. 각자 한 가지 색 큐브를 모두 가져가고 게임판을 가운데 두면 준비 끝. 게임의 승리 조건은 사목을 만드는 것입니다. 시작 플레이어부터 번갈아 가면서 차례를 진행하며 자기 차례에는 큐브를 한 개 놓으세요. 게임의 첫 큐브는 원하는 곳에 놓고요. 그 다음부터는 이전 플레이어가 마지막으로 놓은 큐브에 8방향으로 인접한 칸 중 한 곳에 놓을 수 있습니다. 만일 인접한 빈 칸이 없다면 이미 배치되어 있는 상대방 큐브들 중 하나와 8방향으로 인접한 칸 중 한 곳에 놓을 수 있어요. 누군가 사목을 완성했다면 그 사람의 승리로 게임을 마칩니다. 아무도 사목을 완성하지 못하고 모든 큐브를 사용했다면 무승부로 끝나요.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